영화를 보시다 보니 만수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마치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연탄을 나르던 모습이 연상이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촬영하시면서 혹시 그때가 떠오르지는 않으셨는지 혹시 그때의 경험이 이번 연기에 도움이 되셨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떠오르지 않았고 도움되지 않았어요. 혹시 그럼 고군분투하시는 연기 하시면 특별하게 아니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 2차 치마를 겪으면서 세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얼굴에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물론 우리 메이크업하는 팀이나 의상하는 팀이나 이런 팀들이 워낙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아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캐릭터를 사실 그 상황에 보이게 하게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치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노력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 사실은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상황에 맞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이 사실 아까 500m 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만수의 어떤 추정 깊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m 언더 이 정도.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깊이에 빠지면 과연 어떨까.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우리 김지훈 감독님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그거에 도움받아서 많이 촬영을 했었죠.